감자탕 먼저 끓였잖아요 그거 마주먹고 치우려고요 그거 누가 먹어요? 예 오세요 아니 아버님 그거 뭐예요? 치킨이 아 치킨? 그게 뭐냐고? 치킨 치킨이나 감자탕이나 그게 그거지 치킨이 더 맛있지? 이게 자기라 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요? 네 아이고 왜 웃어요? 조금 조금 미안한 기가 있어가지고 왜요? 예? 예요? 먼저 남았던 거 뭘 남아요? 감자탕 먼저 끓였잖아요 네 그거 남았던 거 네 그거 끓이는 중이에요 그거 마주먹고 치우려고요 그거 누가 먹어요? 우리 돼지요 저 네 우리 남편 오면요 퇴근하고 오면은 저 한석 끓인 거 네 이제 조금 남았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아 그래요?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죠 많이 남은 거 같은데요? 됐다고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마주 마주 먹어야죠 아깝잖아요 아 그래요?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? 오늘 아침에요? 네 저 찍게 마주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만 먹으면 다 끝나요 아 이거 얼마나 드신 거예요? 한 2주 넘었을걸요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저거 하는걸요 먹으라고 뭐 먹으라고 내가 저기 해요 안 쉬었어요? 네? 안 쉬었어요? 내가 먹으면 안 쉬었죠 나는 쉬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먹으면 안 쉬는 줄 알아요 아버님 좀 힘드시겠어요 아니 왜요 여자들은 얼마나 힘든데요 왜 이렇게 힘든 때마다 해주려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음식 안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아니 찌개는 안 끓인 지는 한 거의 한 달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약간 좀 먹성이 세요 먹성이 잘 먹어요 아 그게 아니라 먹성은 센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저거 다 드시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아쉬우면 어떡할 건데요 먹을 게 없는데요 그거 한 가지만 주는데요 김치도 아니고요 김치 주면 김치만 먹잖아요 또 맨날 주면 그냥 먹어요? 싫어가지고 인상은 조금 싫을 때 아 그래요? 그래도 내가 인상을 팍 더군다나 더 팍 쓰고 있으면 다 먹어요 좋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실 거 같은데 그럼 나부라고 어쩌라고 네? 나부라고 어쩌라고 뭐라구요? 나부라고 어쩌라고 먹어야지 그래도 인정상은 거 이건 하나 갖다 놔야 돼요 어머님이 드시죠? 아이씨 나는 안 먹어요 혼자 주면 내가 끓이기 싫어서 저기 했는데 이거 왜 줘요 어우 씨 아 내가 언제 하셨어요? 배 숟갈 놓고 어머님 악마 같아요 씨 밴대가 왜요 악마요? 씨 여박이 씨 감자하고 고기만 남았어요 아 그래요? 이거 이 정도면 좀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이게 돈이 얼만데 씨 버려요 버리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먹어서 응 그거 버려도 될 거 같은데 아우 됐어요 왜 버려요?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어떨까요? 그렇게 배불러요?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아니 아버님 그거 뭐예요? 이거요 치킨 치킨이에요 아 치킨 어머님이 네 감자탕 남은 거 네 이렇게 끓여놨던데요 아하 참 그것도 이게 저먼저게 저 끓인 거 걸레탕 내가 오늘 아침에 다 먹었는데 아니 치킨 드시려고 사 오신 거예요? 예 그 치킨 못 드실 거 같은데 네 아 참네 씨 그걸 끓이지 말아 일단 이렇게 끓여가지고 아유 아유 참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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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뭐야 감자탕 끓여놨구만 씨 그거 뭐냐고 감자탕 끓여놨구만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랬지 감자탕 안 먹는다고 그랬지 정말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언제 그랬어 아침에도 잘 먹고 갔구만 오늘 마주라 그랬잖아 내가 아침에 내가 걸레탕 많이 먹고 내가 그랬잖아 아 씨 진짜 걸레탕이 아니고 감자탕이라고 감자탕도 안 돼 안 먹는다고 그랬지 저 그래가지고 이게 다야 얼른 뭐가 씨 다야 그래 안 먹어 씨 아유 굶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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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봐 그게 그게 뭐냐고 이거 아 치킨 어머니 치킨 사오셨대요 치킨 치킨 치킨이나 감자탕이나 그게 그거지 치킨이 더 맛있지 치킨은 안 먹어 봤으니까 치킨 그거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치킨도 냄새나 치킨도 아유 씨 아 진짜 어 어머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미리 하지 뭐 빨리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몇 개 안 남았어 안 먹어 나 이거 먹을게 그거 이거 자기나 먹어 나 내가 생각해서 내버렸다고 아니 그니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 조금 먹고 먹고 내가 먹을 테니까 치킨 사온 거 내가 치킨만 먹어 아 됐어 됐어 그거 왜 잠깐 뺏을라 그래 근데 아 아 이거 빨리 먹으라고 아이씨 빨리 먹으라고 그 치킨은 먹지 말고 아 어머니 네 이거 꼭 먹여야 된다라는 약간 그게 확실하시네요 당연하죠 이게 돈이 얼마나 돼요 이게 아 제가 볼 때 치킨도 많이 비싸야 할 거 같은데 치킨도 비싸죠 네 치킨은 내가 치킨은요 이제 또 치킨탕을 한초 타놓을 거예요 네 치킨 좋아하마는 치킨 좋아하마는 치아이씨 아이씨 오늘 감자탕 먹어 내가 치킨 먹겠어 아이치 빨리 나아 치킨 내가 먹는다고 치킨 내가 먹는다고 아니 그거 왜 이걸 먹으라고 했잖아 자기는 감자탕 먹고 내가 치킨 먹어야지 아 어머니는 감자탕 안 드셔 예 저를 감자탕 안 드셔 아이씨 아이씨 콜라들이 어버님 감자탕 드시는 거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표정이 날 놀리는걸 네 날 놀리는걸 놀리길 왜 놀려 아 어머니 어떻게 지금 행복하세요 네 얼른 그거 다 먹어 시키자네 아 진짜 짜장 날라 아이씨 아이씨 짜장 내지 말고 먹으라고 행복한 줄 알고 아 아버님 결국엔 또 맛있게 드시네요 아유 진짜 아유 씨 아무 소리 말고 먹으라고 뭘 주워먹었어 어떻게 맛있으세요? 맛없어요 아 지금 어머니 봤을 때 아버님은 지금 되게 행복한 거예요? 네 완전 행복해 보이네 아유 아하 아버님 지금 감자탕 그러면 한 며칠 먹은 거예요? 패스로 따지면 2주 먹었어요 2주 아우 2주요? 2주가 뭐 미칠 거예요 또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맛있죠? 맛이 없어요 하루 많이 먹어도 네 맛이 없지 아 나도 치킨 먹는 게 행복한 거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치킨탕을 다 끓여야 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진짜 끓일까봐 겁나요 겁나 아 치킨탕이요? 네 하도 또 말길에 놓으면 아 치킨 좋다라며 1주 2주를 먹어야 돼 아니 치킨이 좋다라니까 난 치킨탕 끓일라 그러지 아 근데 아버님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라서 행복하지 뭐 아유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요 네 1주 2주씩 2주씩 먹어봐요 아유 완전히 사람 잡아요 어휴 잡어 잡기는 아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 그거는 다 먹고 이제 이건 조금만 가면 뭐 이거 먹어 이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먹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렇게 말 줄 했어 그러면 내가 먹을 걸 내가 해야지 대단히 이거 먹어야지 야 이거 먹어 빨리 나 이거 먹을래 이거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이거 닭다리 하나 먹을래 아유 진짜 꿀맛이 꿀맛이네 꿀맛이네 조금 기다려요 왜요? 치킨 맛있다니까 치킨탕도 가서 끓일 색깔 아 알죠? 참나 환장하네 맛있다며 탕을 끓여야지 그니까 이거 한 번 먹는 거면 괜찮은데 말 끓여놓지마 아 치킨탕으로도 먹어봤어요? 아니요 아버님 치킨 드시니까 약간 좀 맛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이게 더 낫지요 뭐가 더 나요? 이게 맛이 이거는 하도 있잖아요 네 20동안 먹어가지고 이것을 안 받아요 오늘 그거 자기가 다 안 먹으면 내일 아침에도 그거 먹는겨 달 무렵에 이거를 한 섞에 넣는거에요 왜?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먹어 어떻게 해서도 어머니 그냥 먹어야 끝나는 거네요 그러죠 나는 내일 도망갈게 신단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님 그래도 끝까지 다 드시네요 다 먹으면요 네 이게 아침에 있잖아요 네 다 먹으세요 하하하하 기다려 아 어쨌거나 무조건 다 먹어야 끝나는 거네요 그거는 안 먹으면은 가만히 여쭈어 올려놨다가 아침에 데워가지고 고개로 갔더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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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얼른 먹어 치워야지 이제 아 그래요? 이거 아침만 아 어머니 네 이거 다 먹어 치우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? 그렇죠 근데요 네 그거 다 먹으면 치킨 냉겨놓으면 네 그래서 또 치킨탕 또 끓여요 또 하나 더 끓여요 하하하하 에이 누가 치킨 사오지? 치킨 맛있다며 참네 씨 아 아버님 치킨은 안 드세요? 지금 배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도 이제 내일 요거 다 먹으면 내가 먹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은 먹겠어요 아 치킨은? 네 아 그래도 아버님 치킨 드시고 싶었잖아요 그래도 치킨이 맛있긴 맛있는데 이거 먼저 먹어 마지막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아이고 많이 나면 지금 요거 나면 요거 이렇게 먹어야 돼요 어? 제가 알기로 뼈가 네 한 두어개는 더 남아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어쨌든 내일 아침에 또 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아버님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뭐 힘들어요 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안 먹는 건 잘 먹어요 저 에 아 아버님 사고신 거 치킨은 고대로 있는데 아까 뭔가 이래요 저 감자탕 다 드셨네요 감자탕은 이제 여기 여겨 저 노는행 개나야 돼요 왜요? 내리시면 또 줄다는데 저 남아있는거 같이 줄다는데 뭐 그 내기나야죠 아 어머니 진짜 내라치미만 다 끝나는 거 맞나요? 거기 없으면 다 끝나요 이제 아 그래요? 내라치미도 먹고 남으면 어떡해요? 내라치미도 먹고 남는 거야? 또 줘야지 뭐 죽을 때까지 줘야지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다음에.. 아예 안 먹어 뭐 먹고 싶어 얘기해 아예 안 먹어 내가 먹을게 아니 한번만 했다면 말만 했다면 아직 너희가 저 2주씩 먹는 걸 일주일이 아뇨 아 됐어 아 아 조금씩 해줄게 아 됐어 아 저한테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먹고 싶은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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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아니에요 아 어머니 예 아버님이 예 다음에 카레 드시고 싶은데 카레요? 네 아니 내가 어떻게 됐어 칼에 진짜 묶었을 때요? 네 그러면 해줘야지 아니 아니 이게 말도 안 했는데 저 저기 칼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말도 안 했잖아 하하하하 그럼 짜장 좋아하세요? 나중에 짜장면 해줘야지 하하하하 짜장면 좋아해 아 그래요? 네 나중에 짜장면 해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갑자기 죽었잖아요 하하하하 여러 일주일씩 대단해 달라고 하하하하 어머니 그럼 오늘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벌써 끝난 건가요? 그럼요 등뼈탕으로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거 한 걸레탕 2주 감자탕 2주 4주만에 한 달이에요 하하하하 근데 아버님은 저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? 엄청 좋아해요 아 저 쪽쪽 소리가 나잖아요 아 내가 좋아해요 좋아하지 하하하하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안 좋아해 좋아하지도 않은데 고첨만 좋아한다고 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 쩍쩍 순전하잖아요 아하 아무튼 저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다음에 카레로 찾아올게요 네 카레로 오지 마세요 하하하하 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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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have fun can be of course sle VaccINK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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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